음악 음악 자 이번 시간은 126쪽 C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 C번은 절의 종류를 알아내는 문제가 되겠어요. 자 먼저 1번부터 보죠.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정리하면 나는 그가 올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이런 뜻입니다. 자 여기 if는 뭐뭐인지 어떤지 즉 whether의 의미니까 if we could come은 타동사 no의 목저가 되는 명사절이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면 I would be glad 나는 기쁘겠다 if we could come 그가 올 수 있다면 자 가정법의 문장이니까 나는 그가 올 수 있다면 기쁠텐데 결국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자 주절이 would be 그리고 조건절이 could come 이렇게 됐으니까 가정법 과거 문장이죠. 자 따라서 if we could come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겠습니다. 자 다음 2번을 보죠.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보죠. I don't know 나는 모른다 whether he can swim or not 자 whether 뭐뭐 or not 하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니까 그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리하면 나는 그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자 여기 whether he can swim or not은 타동사 no의 목저가 되는 명사절이 되겠죠.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면 whether he can swim or not 그가 수영을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let's take him to the pool 그를 수영장으로 데리고 가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자 따라서 여기 whether he can swim or not은 그가 수영을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의미로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겠습니다. 자 다음 3번으로 가죠. B. This is the cottage where he lives C. He is happy where he lives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Please tell me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. Where he lives 그가 어디에 사는지를 말씀해 주세요. 자 이런 뜻입니다. 자 이 문장은 테리 수여 동사 me가 간접 목적어 where he lives가 명사절로 직접 목적어되는 사형식의 문장이죠. 자 다시 말해 where he lives는 명사절이 되겠습니다.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This is the cottage 자 이것은 오두막집이다. Where he lives 그곳에서 그는 산다. 정리하면 이것이 그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이다. 자 이런 말이죠. 자 여기 where는 관계부사로 선행사로 the cottage를 취하고 있습니다. The cottage where he lives는 그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 자 이런 식이니까 where he lives는 선행사인 the cottage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을 보면 He is happy where he lives 그는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 행복하다. 자 이런 뜻이죠. 여기 where는 종속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로 뭐뭐하는 곳에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. 그래서 where he lives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되겠습니다. 자 다음 마지막 4번을 보죠.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보죠. whoever said so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is a liar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죠. 자 여기 whoever는 복합관계대명사로 anyone who의 뜻입니다. 그래서 whoever said so는 anyone who said so 이런 뜻으로 문장이 주어가 되니까 명사절이 되겠죠. 자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면 whoever said so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I don't believe it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. 자 이런 말인데요. 자 여기에 whoever는 no matter who의 뜻입니다. 그래서 whoever said so는 no matter who said so 이런 식으로 설사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이런 양부의 부사절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d번을 할 차례죠. 자 d번은 두 문장의 의미가 같아지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1번부터 풀어보죠. 자 그런같이 해석해보죠. he was so strong 그는 대단히 힘이 세서 that 그 결과 he could lift the stone 그는 그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. 정리해보면 그는 힘이 매우 세서 그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. 이런 뜻이죠. 자 이거 so that 구문입니다. so 형용사 혹은 부사 그 다음에 that 주어 can 동사원형이 나오면 대단히 혹은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뭐뭐할 수 있다. 자 이런 뜻인데 자 이것을 enough to 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. 그랬죠. 자 따라서 he was strong enough to lift the stone 자 이런 식으로 enough와 to를 쓰면 되겠습니다. 자 해석하면 그는 그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쎘다. 이런 뜻이죠. 자 결국 두 문장 다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. 자 그럼 확인해보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. 자 2번입니다. this stone is so heavy 자 이 돌은 너무 무거워서 that 그 결과 I cannot lift it 나는 그것을 들어 올릴 수 없다. 자 이렇게 해석이 되죠. 자 역시 so that 구문인데 결과를 나타내는 that 이하가 cannot lift 이런 식으로 부정이니까 to to 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. 자 so 형용사나 부사 that 주어 cannot 동사원형은 대단히 혹은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뭐뭐할 수 없다. 이런 뜻이니까 to 형용사 혹은 부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자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가 있죠. 자 이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때는 뒤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for 플러스 목적격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야 합니다. 자 이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this stone이고 종속절의 주어는 I 이니까 for me to lift 이런 식이 되어야겠습니다. 자 그래서 this stone is too heavy for me to lift 자 이런 식이 되겠죠. 자 그래서 블랭크에는 to, for, to를 각각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죠. and this stone is too heavy for me to lift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자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세요. so heavy that I cannot lift it 자 이런 식으로 타동사 lift 다음의 목적으로 this stone을 받는 대명사 it이 나왔는데 자 이것을 to, to 구문으로 만든 문장에서는 too heavy for me to lift 자 이런 식으로 타동사 lift 다음의 목적의 이 없죠. 자 우리 앞에서 일장 부정사를 공부할 때 한번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to, for, to 부정사 이 구문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부정사의 목적이 될 때는 그 목적을 대명사로 표시하지 않습니다. 자 하지만 so that 구문에서는 자 so that 구문이 복문이기 때문에 즉 대디아가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하니까 목적을 반드시 표시해줘야 하는 것입니다. 자 여기서도 아래 to, to 구문에서는 문장의 주어 this stone이 to 부정사 to lift의 목적이 되니까 그 목적을 대명사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자 위에 so that 구문에서는 대디아가 I cannot lift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없겠죠. 자 그래서 타동사 lift의 목적으로 this stone을 가리키는 대명사 it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입니다.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3번으로 가겠습니다. 자 3번입니다. He ran fast 그는 빨리 달렸다. Lest he should be late for school 자 그가 학교에 늦지 않도록 정리해보면 그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빨리 달렸다. 자 이런 뜻이죠. 자 be late for 어디어디 하면 어디어디 지각하다 이런 뜻이죠. 자 그리고 Lest 주어 should 동사원형 하면 주어가 머무하지 않도록 주어가 머무하지 않기 위하여 이런 의미로 so that 주어 will not 동사원형 자 이런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때 구어체에서는 종종 so that death을 생략하고 so 주어 will not 동사원형 이런 형식이 된다 그랬죠. 자 그래서 정답은 so와 will을 쓰면 되는데 cgl치에 따라서 will의 과거형인 would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죠. 자 이렇게 답을 정리해보았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so that 주어 조동사 그리고 동사원형 이 구문에서 조동사를 will 말고도 can이나 may를 쓸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도 would 말고도 could나 might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 참 좋은 질문입니다. 자 우선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so that 주어 조동사 구문에서 조동사로 may는 현대용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그랬죠. 자 따라서 might는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그 다음에 could를 쓰게 되면 he ran fast so he could not be late for school 그는 학교에 지각할 수 없기 위해 빨리 달렸다. 이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니까 어색한 어법이 되죠. 자 그래서 여기서는 would가 가장 적절하겠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4번으로 가죠. 자 4번입니다. Are you going out in such a heavy rain? 자 너는 이 폭우 속에 외출할 거니? 다시 말해 너는 이렇게 폭우가 내리고 있을 때 외출할 거니? 이런 말이죠. 자 많은 학생들이 서치는 우리말로 그와 같은 그런 so는 그렇게 자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자 서치는 이와 같은 이런 그리고 so는 이렇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. 참고하세요. 자 이 문제는 결국 in such a heavy rain을 절로 나타내서 복문으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심하게 비가 오고 있는 때 너는 외출할 거니?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? 그래서 적사 when을 써서 Are you going out when it is raining so heavily? 자 이런 식으로 각각 when과 heavily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. Are you going out when it is raining so heavily? 자 학생들 중에는 비록 이렇게 심하게 비가 오고 있지만 너는 외출할 거니?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Are you going out though it is raining so heavily? 자 이런 식으로 though와 heavily를 넣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하면 문맥상 좀 어색하죠? 자 though보다는 when이 좋습니다. 자 그럼 5번으로 가겠습니다. 5. In spite of his poverty he always works with a happy heart. blank he is blank he always works with a happy heart. 자 5번이죠. In spite of his poverty. 자 in spite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고 poverty는 가난이란 뜻이니까 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he always works with a happy heart. 그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일한다. 정리하면 그는 비록 가난하지만 그는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일한다.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. 자 따라서 In spite of his poverty 자 벌써 6번이네요.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. He never comes without scolding us. 자 그는 우리를 꾸짖지 않고는 결코 오지 않는다. 다시 말해 그는 오면 반드시 우리를 꾸짖는다. 또는 그는 올 때마다 우리를 꾸짖는다.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자 never a without ing 하면 without without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a 하지 않는다. 자 이런 뜻에서 a 하면 반드시 without 이해한다. a 할 때마다 without 이해한다. 이런 의미가 됩니다. 자 따라서 뭐 뭐 할 때마다 whenever를 사용해서 whenever he comes 그가 올 때마다 he scolds us 그는 우리를 꾸짖는다.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. 자 정답은 whenever가 되겠죠. 자 정답을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가죠. whenever he comes he scolds us. 7 he gave me not only clothes but also food. he gave me blank as well as blank 자 7번입니다. he gave me 그는 나에게 주었다. not only clothes 자 의복뿐만 아니라 but also food 음식도 주었다. 자 이럴 뜻이죠. 자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 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b as well as a 하고 같은 뜻이죠.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b as well as a 자 이런 식으로 a, b의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. 주의하세요. 자 그래서 he gave me food as well as clothes 자 이런 식으로 각각 food와 clothes를 쓰면 되겠습니다. 자 이 문제 너무 많이 나와서 척 보기만 해도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. 자 그만큼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증거입니다.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. 자 8번입니다. though he is rich 비록 그는 부자이지만 he works very hard 그는 매우 열심히 일한다. 자 형용사나 부사 혹은 관사 없는 명사가 나오고 as 주어 동사 이렇게 되면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양보의 의미가 된다 그랬죠. 따라서 블랭크에는 rich as he is 자 이런 식으로 rich와 as를 쓰면 되겠습니다. 형용사 rich 그 다음에 as 그 다음에 주어 he 동사 is 자 이렇게 되니까 though he is rich 이런 양보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. 자 오늘은 문제가 쉬운 문제만 나오는 것 같네요. 자 그럼 확인하고 9번으로 가겠습니다. 자 9번입니다. he will be alright before long before long은 곧 머지않아 즉 순의 의미니까 그는 곧 괜찮아질 것이다. 그는 머지않아 괜찮아질 것이다. 이런 말이죠. 자 이렇게 해석하니까 자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죠. 그렇죠? it will not belong before 가 생각나실 겁니다. 자 뜻은 머지않아 before year 할 것이다. 자 이런 의미로 before year가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옵니다. 자 그래서 it will not belong before he is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정답은 before와 현재 용동사 이지를 쓰면 되겠습니다. 자 확인해보고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.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입니다. an hour's rest 한 시간의 휴식은 made and feel refreshed 자 refreshed는 원기를 회복하다 이런 뜻의 동사인 refresh의 과거분사인데 자 이제는 완전히 형용사가 되어서 원기를 회복한 이런 뜻입니다. 자 그래서 made and feel refreshed 그를 원기를 회복한 것으로 느끼도록 만들었다. 다시 말해 한 시간 쉬고 나니까 자 그는 원기가 회복된 것을 느꼈다. 즉 몸이 나아졌다. 이런 말이죠. 자 이 문제는 무생물 물주 구문을 부사절을 이용해서 문장을 전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여기서는 한 시간 쉬고 난 후에 자 이런 의미의 시간의 부사절을 만들면 되겠죠. 자 그래서 그는 한 시간 쉬고 난 후에 after he rested an hour 그는 원기가 회복된 것을 느꼈다. he felt refreshe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각각 접속사 after와 동사 felt를 정답으로 쓰면 되겠어요.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. after he rested an hour he felt refreshed 자 지금까지 c와 d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 보았습니다. 자 대부분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. 자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. 자 다음 장문 연습에서도 앞에서 배운 것들을 잘 상기하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죠. 자 함께 보시죠. 자 먼저 1번입니다.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우산을 놓고 내린 것을 알았다. 자 이 형작의 핵심은 뭐뭐 하자마자 자 이것을 the moment 혹은 the instant 혹은 as soon as나 on ing 형태를 이용하는 것인데 자 일단 여기서는 the moment를 이용해 보겠습니다. 자 먼저 차 따위에서 내리다 하는 것은 get off를 쓰면 되죠. 반대말은 get o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기차에서 내리다는 get off the trai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우산은 umbrella 뭐뭐를 놓고 오다 하는 것은 leave behind 이런 표현이 있죠. 자 이때 behind가 부사이기 때문에 leave 다음에 목적어가 명사일 때는 leave 명사 behind 혹은 leave behind 명사 양쪽 다 가능하지만 대명사일 때는 leave 대명사 behind 이런 형식만 가능합니다. 참고하세요. 자 그 다음에 뭐뭐한 것을 알게 되다 하는 것은 find라는 동사를 써서 find that죠. 이런 형태를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알았다 이런 식으로 과거니까 found를 쓰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대절에 우산을 놓고 왔다 자 이것을 연결하면 되는데 우산을 놓고 온 것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보다 이전의 일이니까 대각으로 과거 완료를 써야겠습니다.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.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어가 I니까 the moment I got off the train 자 나는 뭐뭐라는 것을 알았다 I found that 우산을 놓고 왔다는 것을 I had left my umbrella behind 혹은 I had left behind my umbrella 어느 쪽도 좋겠습니다. 자 물론 이때 found it 예의 death은 생략할 수 있죠. 자 정답은 death 생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. the moment I got off the train I found I had left my umbrella behind 자 다음 2번입니다. 얼마 안 가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.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자 이 말은 얼마 가지도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. 자 이 형작의 핵심은 앞에 A번의 29번에서 설명했던 부정의 과거 완료 플러스 거리나 시간 그 다음에 before 혹은 when 그 다음에 과거 이런 형식으로 뭐뭐 하지도 않아 뭐뭐 했다. 자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자 따라서 얼마 가지도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. 주어를 I로 보아서 I had not gone very far 그 다음 before나 혹은 when을 쓰고 it started raini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죠. I had not gone very far before it started raining I had not gone very far when it started raining 자 다음 3번입니다. 너는 얼마 안 가서 네 행동을 후회할 것이다. 자 이 형작의 핵심은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it will not belong before 현재 이 구문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어요. 자 it will not belong before 는 그 다음에 현재 시제가 와서 얼마 안 가서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. 이때 before 이하는 미래일이지만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것입니다. 자 그 다음에 네 행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동이 액션이니까 네 행동은 your ac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. 후회하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는 repent of 를 써보겠습니다. 그래서 repent of 뭐뭐 하면 뭐뭐를 후회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. 자 그래서 네 행동을 후회하다는 repent of your actio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보죠. 너는 얼마 안 가서 네 행동을 후회할 것이다. it will not belong before you repent of your actio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죠. it will not be long before you repent of your action 자 다음 4번입니다. 그는 가족들이 편히 살도록 열심히 일했다. 자 이 말은 그는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다. 결국 이런 말이 되겠죠. 그래서 이 형작의 핵심은 앞에서 배운 주어가 머무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so that 주어 조동사 can 동사 원형 이 구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. 자 편히 자 이 말은 부사인 comfortably 자 이거를 써도 되지만 자 여기서는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가 부사고가 되는 용법을 이용해서 in comfort 이것을 써보죠. 자 그런 문장을 완성해보겠습니다. 자 그는 열심히 일했다. he worked hard 가족들이 편히 살도록 so that his family could live in comfor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자 이때 that 절의 can이 CJ에 따라서 could가 되는 것이죠. 자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. he worked hard so that his family could live in comfort 자 5번입니다.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고마움을 안다. 자 이 형작의 핵심은 앞에서 배운 not a until b를 쓰는 것이죠. 그래서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다. 다시 말해 b 하고 나서야 b로서 a 하다. 이런 뜻이죠. 자 먼저 건강을 잃다 하는 것은 lose your health 자 건강의 고마움 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자 여기 고마움은 축복이란 뜻으로 생각해서 blessing이란 단어를 써보죠. 그래서 건강의 고마움은 the blessing of health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자 문장을 완성해보겠습니다. 우리는 건강의 고마움을 모른다. we do not know the blessing of health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까지 until we lose it 이렇게 됩니다. 자 헬스가 반복되니까 the 헬스는 대명사 이수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.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겠습니다. we do not know the blessing of health until we lose it 자 이제 마지막 6번을 할 차례입니다. 무엇이 일어나든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. 자 이 형작의 핵심은 무엇이 일어나든 자 이 말을 whatever happens 혹은 no matter what happens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. 자 여기서는 whatever happens 를 써보죠. 자 최선을 다하다는 do one's best 혹은 try one's best 어느 쪽도 다 좋지만 자 여기서는 do one's best 를 쓰겠습니다. 자 문장을 완성해보죠. 무엇이 일어나든 whatever happens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. I will do my best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. whatever happens I will do my best 자 이것으로 126쪽에 나와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. 자 여러분 설명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. 자 아직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복습을 하면서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 영어에서는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해요.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수고했습니다.